자 대한민국 예술문화 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가수부문 최성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갑 지부장님은 사단법인 대안가수협회 김혜 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안가수협회 김혜 지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문화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제정래의 제2집이 나왔습니다 이제 탈툴 제목이 가로등하오로등입니다 우리나라 중년의 싱금을 울린 노래입니다 첫 발표를 하니까 많은 박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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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꽃다방 비웠을까 아니야 일어서 너야 너를 정년 사랑했었어 그녀는 떠나야 해 가위에 젖어 눈물에 젖어 가로잡고 울어 가 내가 먼저 고백해놓고 내가 먼저 고백해놓고 불를빛고 비밀하고 서러워던 난 너 좀 함께 없나봐 비웠어가 아니야 싫었어도 아니야 너를 정년 사랑했었다 그녀는 떠나야 해 가위에 젖어 눈물에 젖어 가로잡고 울어 가 가위에 젖어 응 suitable 눈물에 젖어 가로잡고 울어라 가로잡고 울어 가 가로잡고 울어 가 가로잡고 울어 가 시그러로 울어라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